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시작하자마자 정글 꼬시기에 돌입하는 남자 젠탑입니다 아이고 십새끼가 역법을 하네 룸삼케모에 탑갱오실 범얼인가? 띠르님에게 제가 잘하는 탑임을 보여주기 위해선 비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띠르님 보셨어요? 띠르교 타이밍이죠? 어머 띠르님 어디시죠? 띠르님 너검 청년이요? 미안한 닉네임 말한거에요 띠르님 이거 확실한 다이브각이거든요 제가 입증해볼게요 띠르님 보셨어요? 아니 집가지 말고 오랑께 이 오랑우탄레나 안아져도 혼자 잡아볼만한데요 어이쿠야 어머 아니 제가 오랑 안했어요 오랄때 안오는거 보면 시술을 무슨 오래비껏 쓰지 죄송해요 아 잘가고 있어요 힘들어봐요 바글쿵 그럼 청년저거 끝까지 따라가 가을 W 전화받았거든요 부샷브라더 아트까지 해보죠 저 먼저 갈게요 그래도 정이 있지 지옥 끝까지 따라가요 무디를 지금 욕칠 때가 아니라고 이 쿨 1초 남았거든요 푸른 1초인데 많아가도 많아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트가 지금 몇 킬인데 욕을 치고 있어 화해의 힘이로다가 매드 가능할까요? 18 18 드디어 와준거에요 지금껏 보도 못한 경험으로 야구지기보다 밝게요 디링 주셔야 제가 갱생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제가 왜 그걸 쳐드신거지 킬 먹어야 살 수 있다니깐 그러네 아 진짜 단밤부터 무조건 우디를 변할게요 아 저 이러다 또 죽겠는데 아 어머니 당신만 믿고 들어갈게 18 진짜 나왔으면 책임지라고 사막 잡기년이 또 왔네 애포만 먹고 갈테니 그만하시죠 씹새끼가 사탕마귀가 되셨나 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아 어마이 아 아바이 당신의 케어가 있었기에 제가 잡을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고 감사해요 아 돌아가 잘못 없으니깐 그만하시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그렇고 한벙거지는 영원히 못살아야 되는 건가요 열심히 산다면 기회란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할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마어마고 제가 갈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 암모 맡기지 않겠어 씹새끼가 미쳤나 아바이 순대복걸을 쓰러다가 똑백이 우려 칠깨요 어마이 어마이 죄송해요 무기욕 지금 무슨 바람의 나라 아시나 인연이 괜히 셀럽 앞이라고 웅금백 침이 뽐내면서 저를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쳐가지고 어 아니 또 이랬갱이에요 아이님 지원 좀요 그만 따라오라고 무슨 이런 정신나간 놈이 다 있어 끝까지 때려 어 룰루헤지 같은데요 이년말 총머리한 두덕녀거든요 컷 아이고야 투잡하게 이러실 거예요 살 수 있나 어음 이 길 나쁘지 않은데요 원거리 먹으려 할 때 베트남 마사지로다가 넣어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건마가 아니거든요 성수 입장하실게요 저저 상뚜라 이녀니 설마 죽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호급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똥냥국 대가리에 묶기 전에 찜살하니까 그러네 어이구야 땡큐요 저 십새끼가 다이브를 그걸 왜 하고 있냐고 꼭 군꾼이긴 한데 싸워볼까요 달부착고리 착용하고 야무지게 흔들고 있거든요 집공 그냥 딱 대시고 다 살려줘요 이런 건 또 왜 안 들어오냐고 발심연아 진짜 화나게 하네 합류 절대 안 할게요 실장 마사지 왔거든요 노터치요 손님 단속 걸려가지고 건마로 전향했거든요 레드 칼팀 들어갈게요 근데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시 자메이카 분이신가 포기가 생기는 데려 18뜨던가 핑차 찍지 마세요 어 지금이라도 모른적하고 빠져야 되나 쇼 쇼됐다 18발콩본치 정빵으로 맞았어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발 불치라도 카이팅 카이팅 환하네 그래도 고대하던 나보리가 나와버렸거든요 나보리루시안 충격이요 나보리루시안은 이 쿠리모하니라 과감하게 들어가줘도 되거든 나보리루시안은 또 이브금을 들으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나보리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희보내드립니다 고희보내드렸어요 당신도 보내드려요 이 스킬 꿀타임 거의 으르프급이죠 저기요 둥땡보씨 여자가 왜 탑에서 겸상하고 있는거죠 빗자루 타고 그렇게 가시면 살 줄 알았어요 당신 무게보다는 해야되는 빗자루짱도 생각해야지 양반아 그리고 섹스 Christopher 싱싱히 ỏi g